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꽃이 예쁜 사랑초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요즘엔 베란다 안에서 키우게 됐는데요 요 땅콩 사랑초는 작년 10월에 한포토 구입해서 꽃도 오래 보았구요 휴면기엔 거실에 화분채로 보관해 두었다가 올 9월 말일에 구근을 두포토에 4개씩 나누어 심어줬더니 한포토에선 꽃을 피워줬습니다 애기노랑 사랑초는요 꽃을 계속 피워주었었는데 물 부족이어서 줄기가 다 말라있어서요 물을 듬뿍 줬더니 다시 새잎이 나오고 있는데 노란꽃이 다시 많이 예쁘게 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초 심는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근에서 싹이 나오든가 아니면 9월에서 10월경에 심으면 좋구요 저같은 경우는 싹이 안보였지만 그냥 심어줘봤더니 이렇게 꽃도 보는 날이 있네요 예전 같으면 죽었다고 그냥 버렸었는데 사랑초 월동 온도는 영하 1도에서 2도 정도구요 남부지방 제주도에서는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는 사랑초 구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초는 특히 햇빛을 많이 안 보면 꽃도 많이 안 펴주고 많이 웃자라서 미흡더라구요 최대한 햇빛 좀 많이 보여주면서 한낮에 온도가 올라가면 창가에 잠깐씩 내놓고 햇빛도 보여주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초 꽃처럼 예쁜 날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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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